2주의 두 번째 경기 FC 월드클라스 대 FC 게벤져스의 대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게벤져스와 월드클라스의 경기 시작됩니다. 자 사울이 중앙으로 자 사울이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김승애가 막아졌고요. 자 사울이가 한번 거칠게 압박을 해봤습니다. 민경 민경. 김민경 잡고. 김민경. 아 패스. 자 나티가 움직였죠. 아 이런게. 올라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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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바. 아 에바. 자 에바 올라갑니다. 에바 올라갑니다. 하지만 김해선. 자 김승애. 사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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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승애. 사울이가 준비합니다. 사울이. 김민경이 끊어내고요. 자 루즈볼 상황. 루즈볼 상황. 루즈볼 상황. 사울이 나티입니다. 자 멕시코의 나티. 그리고 김해선. 섬세하게 팀에 팀을. 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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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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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 나미 나가. 전철이. 전철이. 에바. 전방에서 워낙 발이 빠르기 때문에 김승애와 김해선이 후방에서 빌드업을 할 때 그걸 다 자르고 있어요. 오. 빨드업을 꺼냈어요. 오케이. 나가. 하고 나가 나가. 헬. 나미. 응. 에바가. 오 에바. 서치 오 세게 나가는 골. 아니 안으로. 형님 회선. 어 에바. 김해 선. 어 김해 선. 어 김해 선 서비아 좋아졌어요. 지금 이렇게 심장해 보고 있어요. 네. 다오리와 나라의 탈리 나라의 발리인데요 무릎에 맞았어요 너무 멋졌어요 가정이 너무 멋졌습니다 이게 스페인산 발리팀입니다 나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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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오나미 공격으로 나갔다 나갔다 더 나가 바꾸러 바꾸러 야 난 편히 보고 있어요 김민경 김민경 아 김민경 잡아넣고 침착한 슈팅 급하지 않고 김민경 차분하게 오른쪽 모서리를 보고 찾는데요 아 오케이 오케이 킥도 좋아요 나가야지 머리로 받아놓고 자 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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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남이 움직여 김혜석 김혜석 아 박박사 빠르게 해줘야돼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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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요 김혜석 김혜석 잘 빼줍니다 잘 빼줍니다 김혜석 우선 김승혜에게 나티 앞박수야 개벤저스도 초반에 막 지금 몰아붙이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왼발 나티 라라 자 아 김민경 좋아요 아 다시 내 주고요 아 오케이 아 아 너무 좋 вместе 오 김민경 나티 나티 잡아 오 오 좋아요 오 오남이 오나미! 오나미의 에바! 오나미의 에바! 오나미 빠릅니다만 낙수가 복귀하면서 오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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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미, 오나미! 에바의 좋은 수비입니다. 김승애, 고! 패치! 잘하고 있어! 잘했어! 가! 가 가 가 가! 김승애입니다, 김승애. 하지만 라라 끊어냅니다. 라라, 조회련! 조회련 잡아놓고 부착하게. 김승혜. 김승혜 힌트했습니다. 오나미에게 에바 끊어냈습니다. 에바 올라갑니다. 김혜선 오나미. 수비하기 굉장히 어려운 팀이에요 월드클라스. 대단히 빠른 사오리가 있고 워낙 발감각이 본능적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우주가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한 국가죠. 이은영 팩댄스. 사오리. 엘로디. 엘로디. 엘로디의 머리. 김승혜는 잡혀있어요. 그럼 위원합니다. 오나미. 오나미 대 에바. 에바. 종습이에요. 역시 축구 종주국 출신 에바. 이은영 김혜선. 아 짜맞어요. 하오리 갑니다. 하오리 갑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공업이 뛰니까 몸 금방 들어가 있네요. 공을 밟고 뛰면 속도가 더 하되는데. 아패. 아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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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웨려. 투웨려. 준비해. 준비해 준비해. 준비해. 이은영. 아 sava. 오 이은영. 에벤져스 킬입니다. 이은영. 김승혜. 아패시. 아 아패소 죄송합니다. 간다 간다.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사오리 오. 김승혜 사오리 오. 탈에 맞았습니다. 핸드볼 반칙. 프리킥 준비합니다. 강한 킥인. 오, 떠서 갑니다. 오, 사울이. 엘로 제대 김민경. 김민경, 사울이 뚫고 갑니다. 라나 걷어냈습니다. 김혜선 따라갑니다. 김혜선. 김혜선 따라갑니다. 김혜선. 오, 살려나요? 살려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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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혜. 오, 살려냈어요. 발곡에 힘이 풀렸어요. 저 정도 거리라면 충분히 좀 멋진 휴수를 날릴 수 있었던 자리인데요. 오케이, 투. 자, 이은영. 사운드가 어려웠어요. 사울이가 낙하시나요? 이은영 대 사울이. 사울이. 와, 저 짐념 보세요. 대단한 짐념입니다. 반칙.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사울이. 안 걷어내는 에바. 역시 에바가 순간 판단이 가장 좋아. 사. 월클의 은바페 엘로디. 엘로디. 그리고 이은영 뒤쪽에서 라라의 수비입니다. 엘로디. 오, 엘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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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사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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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어요. 늦었어요. 타이밍을 뺏겼습니다. 사울이 다이렉트로 때렸어요. 이은영. 김민경. 이은영. 이은영. 김민경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엘로디. 엘바. 엘바는 현대 레저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캐시. 몸만 막아. 김승애. 마키 따라옵니다. 김승애가 오히려 빠르게 복귀하고요. 캐시 좋아요. 김승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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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해. 김승애. 사울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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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영. 자, 나티 쪽. 김선에게 가는 패스가 사울에게 끊기면 골키퍼 1대1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굴렸습니다. 나티. 이은영. 사울이. 차놓고 달립니다. 김해선 대 사울이. 압박하는 사울입니다.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놔줘, 놔줘, 놔줘. 압박하는 사울입니다. 고의네. 월드클라스 선수는 너무 빨랐던 거죠. 공격수가 두 명이 그새 달라붙였어요. 이게 월드클라스의 전박 압박입니다. 나티가 잘 따라 붙이면서 살려냈고 자, 타오리까지 제도하면서 결국은 현재 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타오리까지 제도하면서 결국은 현재 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타오리까지 제도하면서 결국은 현재 골을 만들어냅니다. 김민경 내주고 오남이에게 오남이, 김민경. 자, 벗어내는 대박. 남이야, 나가, 남이야, 나가. 남이야. 올렸습니다. 김민경, 김민경. 김민경, 김민경. 너무 안정적이네요. 지금 쓰러지는 것도 아주 셀 수 있어요. 아, 전반전이. 개벤즈스의 볼로 후반전 시작됩니다. 김민경 측면 내주고. 그렇지. 사오리 다시 가, 가. 사오리 끊어내나요? 사오리 올라갑니다. 사오리. 자, 뒤로 빼주고. 오남이, 나티. 오남이가 내려오면서 잘 가. 자, 오, 사오리. 자, 높이 올라가라는 지시를 최진철 감독 해줬고요. 나티. 나티로 내리고요. 자, 에바. 네. 에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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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에바. 네. 김혜선 올렸습니다. 자, 나티. 김혜선. 자, 민경. 자, 라라예요. 라라. 오! 김민경. 오! 벗어납니다. 공격차 파울인 것 같습니다. 아, 반칙 선언이 됐군요. 자, 사오리가 높이 올라갔어요. 사오리 쪽으로. 김승혜. 그리고 김민경. 오남이. 오남이 쪽입니다. 라라와 오남이. 오, 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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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사이로 빠져들어가는 골이 제일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캐시는 해 본 거 아니에요, 저 정도면. 진짜 코피포를. 네, 에딩. 좋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비. 오케이, 오리 꺼. 오, 갈게요. 나티. 오, 저보세요. 네. 자, 빨리 빨리 박아. 자, 자. 언니, 언니. 나티. 라라가, 라라. 라라 따라갑니다. 라라. 나티. 자, 오남이에요. 오남이 섬세한 트래핑. 자, 접근합니다. 오남이. 세대해서인데요. 아, 세대하세요. 언니 맥도 맥. 자, 굴려줬어요. 아, 굴려줬어요. 아, 굴려줬어요. 자, 엘로디. 엘로디 잘해요. 아, 엘로디. 엘로디 쪽으로 돌려줍니다. 엘로디 돌아서나요. 김혜선의 수비. 김혜선 갑니다. 김혜선. 세스, 김민경. 김혜선. 김혜선. 아, 마무리가. 다시 내주는 김민경 센스. 김혜선 슛까지 이어졌습니다. 엘로디는 피지컬이 굉장히 좋고 김혜선은 스피드가 빠릅니다. 야, 양 팀이 다 약간 남미 축구하는 것 같아요. 정말 템포가 빠릅니다. 아, 좋아요. 어, 팀 승혜. 어, 팀 승혜. 여기 보세요. 어, 차오리. 아버지가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김혜선, 실내기입니다. ь, 오오오오. 김혜선이 다행스럽게 잘 지냈고요. 오오오. 자, 노남이. 엘로디, 엘로디. 오오오오오오. 아, 헤헤옷.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김혜선은 지금 공을 못 찾았어요. 네, 네. 그러한 골키퍼로 있으면서 본인도 좀 뛰고 싶었을 텐데 넓은 드라운드로 올라와서 마음껏 뛰어주고 있는 엘로드입니다. 바로 던졌습니다. 봐봐 봐봐. 랄라 고 랄라 고. 점프 다슴 트래픽. 자 오나미 빨라요. 와 너무 박태대도 너무 강하게 졌어요. 자 코너픽이죠. 오나미. 머리끼리 붙였어요. 에바. 오나미 에바가. 오나미 아우 캐쉬 이 골키퍼 활동반경이 역시 난미 스타일이에요 난미 스타일. 딱 가서 아웃되니까 손을 딱 들어주잖아요. 오 캐쉬 든든하네요. 자 월드 클라스. 오 빠른 지내. 어 오. 둘 다 망향이 이뤘어요. 사울이만 놓을 수채입니다. 네 자 사울이. 사울이길바 슛 어 사울이. 오 오오. 아 오오. 슛! 나티! 사울이! 외발 슛! 아! 사울이! 오! 걷어내는 오나미! 에바! 나우십니다. 김혜진입니다. 외련! 가! 가! 나티! 사울이가 끊었습니다. 자 오나미예요. 오나미 돌아서고요. 끊어내고. 나가면서! 사울이! 두 패스! 나티! 하지만 김혜선이 앞을 걸어박습니다. 김승애! 김승애!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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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이거든요. 네. 그거를 오늘 정말 끝까지 지켜내 죽지. 김혜선. 에바!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앞쪽에 나티가 있습니다. 사울이! 나티 쪽으로! 하지만 조혜련! 터너냅니다. 자 에바! 또 한 번 밀어줍니다. 조혜련 침착하게! 오! 오! 애매한! 조혜련 침착하게. 이미س 애매한 공간! 오! 사울이! 자 이현이 형! 어 좋아요! 이쪽이 없었어요. 아 안돼. 오 끊기나요? 오나미와 김민경! 자 다! 빼주는 것을 라라가 조기에 차단합니다. 김민경! 자 사울이! 라라! 나티! 자 루즈볼 에바 나티 오우 조혜령 골키퍼 제대로 선택해서 그렇죠 오 사울이에요 끊었습니다 사울이 아 나태워놓고 김혜선이 복귀했습니다 에바 에바 자 에이 민경 민경 나만 돌려 그렇지 아 나가 한 명 남이 나가 빨리 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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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갔다 대out 음 어ienne 아 으 아 아 tomatoes 아 Learning 아 그러니까 prestigiousiko 그 동음 häufig 자, 김승애. 김승애 좋아요. 오, 이게 뭐야. 오, 이게 뭐야. 오, 이게 뭐야. 라라. 오, 좋아요. 오, 좋아. 셀 수 있었어요. 오, 오나미. 오, 오나미. 오, 오나미. 오. 아웃, 아웃, 아웃. 아웃, 오리뻘. 조혜련을 이용합니다. 조혜련. 오, 썼어요. 타오리, 나티. 타오리, 나티. 오, 김혜선의 결정적인 수비가 나왔습니다. 김혜선. 자, 나티. 기조가 죽음의 조는. 지옥의 조가 됐습니다. 김승애. 오, 나티가 내보내고요. 아, 엘로디. 자, 바로 올렸습니다. 김혜선, 머리 떴어요. 타오리, 엘로디. 엘로디, 엘로디. 타오나미. 자, 엘로디예요. 김승애. 오, 엘로디. 엘로디. 남이. 남이 안을 들어갔어. 김승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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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사실상. 경기 종료됩니다. 월드클래스가. 기조 첫 번째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개벤져스를 누릅니다. 야, 똑같이 1대0으로 졌어. 안 되나 보다. 개벤져스가 시즌 1때도 월드클라스에게 1대0으로 졌었는데 이번에도 복수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복수에 실패했고요. 기조의 운명이 걸린 마지막 경기입니다. 지금 FC 국대 패밀리는 FC 개벤져스에게 패해서 1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월드클라스가 지난번 개벤져스를 막 제압을 했었거든요. 1차전 우리가 승리를 가져왔고 경기력이 많이 올라온 상태라서. 자, 달려돌리는 사울이. 자, 달려돌리는 사울이. 오오오오, 사울이! 오오오, 사울이! 사울이! 바로 압박에 놓입니다. 바로 압박에 놓입니다. 나티가 끊어냈습니다. 이정훈 선수가 올라갔습니다. 한 골 돕겠다는 얘기예요, 이건요. 아, 이정훈이에요. 열렸습니다. 이정훈입니다. 이정훈, 이정훈! 오오, 패쉬! 패쉬! 슈퍼 세이블! 이정훈입니다. 이정훈의 또 한 번, 슛! 이정훈의 또 한 번, 슛! çokt 대빈인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면 이제 탈락이기 때문에 빨리 좀 골을 넣어보자. 박승희, 다시 한 번 이정훈이 잡았습니다. 이정훈 IoT 들어갑니다. 이정훈! 슛! 전미나 발리키기예요! 이정훈 지금 폭주하고 있어요. 이정훈 올라갑니다. 이정훈, 대랍니다. 이정훈, 가운데 전미나 있습니다. 이재무야! 슛! 도와!